환경부는 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197개국이 참석하는 이번 당사국 총회는 국제탄소시장 운영 지침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기간 설정 등 총 87개 의제를 논의합니다. 2015년 파리협정 채택 후 당사국들은 수년간 협상을 거쳐 지난해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이 필요한 규칙 대부분을 마련했으나 국제탄소시장 관련 지침은 일부 국가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국제탄소시장 설립, 투명한 기후행동 보고책이 마련 등의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참여합니다. 이외에도 부대행사를 통해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정상회의를 홍보할 예정입니다.